뭐 하려고? 이 내내 치킨 한정판이요? 한정판? 일단 팔아보고 잘 팔리면 계속 파는 거? 그려 말 한 번 잘했다. 아 됐고! 쓸데없이 맞짱구 치지 마. 치킨 뭐야? 찐비빔 치킨. 찐비빔? 오뚜기 콜라보 해? 야 이제 도사 다 되었네. 그걸 어떻게 하르띠야? 나 사추면 하지? 아 말렸네. 특징이 뭐야? 이 저 아기는 양파랑 깻잎 들어갖고 상큼하고 찐비빔이랑 같이 주네. 얼만데? 2만 900원. 또 2만 원이 넘어? 아 그러니깐 배달비까지 해니깐 2만 4천 9백 원이네 이렇게 비싸. 그 가격에 치킨은 왜 먹어? 그려 이제 치킨 비싸서 못 먹어. 아 됐고 비싸니까 덜 먹겠지. 넌 나를 너무 잘 알아. 당연한 소리 그만하고 먹어봐. 그냥 치킨이비. 맛은 어때? 빗면 소스 맛이야 시큼시큼해. 진비빔면 맛이 나? 아 진짜 진비빔면 소스인가 보다. 맛이 나. 양파랑 깻잎은 역할 충분히 해? 야 이거 치킨이라고 먹으라고 넣은 게 아니라 빗면 끓여 먹어서 넣으라고 좋네.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 먹어? 2만 9백 원에 이걸 왜 먹어? 이 집은 후라이드가 맛있어.